안녕하세요 오늘은 황금빛 천재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1862년 오스트리아 제국 비엔나 근교 바움 가르텐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에렌스틴은 동판 조각사이자 금세공사였습니다 어머니 안나는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클림트는 아들 셋 딸 넷 중 장남이었는데 그의 바로 아랫동생 에렌스틴은 훗날 형을 도와 미술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클림트 아버지는 다혈주셨던 탓이었는지 평소에는 친절하고 다정했으나 종종 경로하여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 합니다 당시 살림이 가난하여 장남인 구스타프를 집나 지음 우리식으로 하자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시키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나 장인의 삶이 예정된 실업계 직업학교에 입학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대생 솜씨를 눈여겨보았던 친척의 도움으로 1876년 14살에 비엔나 장식 미술학교에 들어가면서 전문적인 미술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학창시절부터 인정을 받았고 당대에 저명한 화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화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클림트는 학창시절부터 소묘에 굉장히 능했고 아카데미 같은 그림도 잘 그렸던 천재적인 화가입니다 그는 학교 졸업 후 동생 에렌스트 마쥬와 함께 1883년 21살에 쿤스틸러 콩파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때 로마니아 부쿠레시티 국립극장 장식 비우메 리에카 국립극장 장식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계단 장식 등을 해나갑니다 1890년에는 비엔나 구 브루크 극장의 실내 장식 작업으로 황제 대상의 수상자가 되는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구 브루크 극장 관람석이라는 작품입니다 1740년에 지어진 오페라 극장이고 모차르트가 삐가루의 결혼을 초연했던 곳입니다 이 오페라 극장을 리모델리 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1892년 그에게 있어 둘도 없는 예술적 동반자이자 동지였던 동생 에른스트가 젊은 나이 28살에 뇌출혈로 사망하고 얼마 뒤 애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마저 뇌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동생과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 속에 삶과 죽음의 이미지가 늘 공존하는 까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와 영국 등의 유행인 인상파와 같은 진보된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을 접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엔나 화단에 새로운 기운을 고치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비엔나의 보수적인 예술가 집단인 군스트라하우스를 탈퇴하고 요셉 포프만, 콜로만 모조 등과 함께 1897년 비엔나 분리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이 됩니다 이 그림은 1898년에 그린 아테네란 작품입니다 지혜의 예신, 전쟁의 신, 아테네의 강력한 힘을 표현했고 아테나 가운데 해악적인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황금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희귀에이야 의학의 여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빈 대학의 천정 패너라 일부였습니다 강당 천장에 장식할 패너라를 의뢰받게 됩니다 의뢰받은 부분은 철학, 의학, 법학 상징하는 그림들이었습니다 클림트가 그린 세잼의 그림은 화풍 역시 기존 회화와 달랐고 이 그림들이 담고 있는 주제 때문에 관계자들을 격분시키게 됩니다 마치 인간은 우주의 이치를 알기에 미약한 존재이며 인간은 삶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병이보다 고통과 무지수에 가깝게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빈 대학교 87명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고 클림트 역시 크게 분노하여 대학 담당자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패너라는 대강당에 걸리지 못하고 있다가 라치위에 태폐미술로 낙인 찍혀 압류당의 전쟁 중 소실되어집니다 이 작품은 그의 대포 작품 중 하나인데 UDT라는 작품입니다 UDT는 이스라엘 여성인데 적장 막사를 찾아가 적장 홀로페르네스와 술을 마시며 만취한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잘라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 오른쪽 적장의 잘린 모이기 보입니다 이 작품은 1902년 작품으로써 베토벤 프리즈라 하며 비엔나에서 과거 오랫동안 활동했던 베토벤의 헌정한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9번 교환곡 합창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비엔나 출신 가게와 슈베르트 위한 그림도 그렸는데 이 그림 화면 가운데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에게 헌정한 그림입니다 1905년 비엔나 분리파를 탈퇴하고 최고의 작품 키스, 아델로 블로우 바워 초상 등 수많은 명화를 그리게 됩니다 본격적 클림트의 최고 황금시대를 열게 됩니다 모자이크 양식 아르르모의 장식성을 합복에 대입시켜 환희에 찬 인간의 모습과 격정적이고 우아한 에로티즘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크림트를 대표한 작품으로써 자신만의 작품에 독창적인 금장 장식을 하게 된 작품이고 1903년 이탈리아 라벤나 여행 중 성당의 황금 모자이크 장식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금세공을 하는 분이었기에 거기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깊게 안고 입술이 아닌 여성 볼에 키스하는 장면이고 붉은 입술과 붉은 볼을 한 여성은 수줍은 듯하면서 깊은 황홀감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발끝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듯한 그림입니다 이 여성의 모델이 누구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크림트의 여인 에밀리 플로케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크림트의 대표 작품으로써 아델로 플로우 마우아 조상이란 작품입니다 설탕 사업으로 크게 부자가 된 부유한 유태인 사업가가 자기 부인의 조상화를 의뢰한 작품입니다 무려 3년이라는 제작기간이 걸렸고 완성 후 한 점을 더 의뢰하여 그리게 됩니다 2차 대전 중 독일군의 위에 압수되었고 1945년에 돌아오지만 가족관의 소송이 무려 60년 동안 진행되었던 작품입니다 결국 경매로 1500억에 팔렸고 지금 뉴욕 노이의 갤러리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아델 블로우 바우아 초상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경매에 나와 천억 원의 중국인 개인에게 팔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다나에라는 그림이고 그레스 신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청동탑에 갇혀있는 다나의 모습입니다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하여 탑으로 들어와 사랑을 나누고 아들 페루세우스를 낳는 내용입니다 관능미 넘치는 여성의 육체를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생명의 나무라는 작품이고 세웅들이 쓰는 생명의 나무를 가운데 놓여 있고 오른쪽 왼쪽 양쪽에 여성이 숨어 있는 그림으로 브로쉐, 팔레스, 스토클레 식당 벽에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풍경화에서는 인상파 화가들의 화법을 영향을 받았고 풍경화에서도 그의 탁월한 능력이 보이는 작품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살아가면서 들어왔던 것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죽음으로 물고 간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60세까지는 살고 싶다고 뒷부리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클림트는 뇌출혈로 쓰러진 적 있지만 호전이 되었고 1918년 56세에 스페인 독감 폐렴으로 운명하십니다 당시 유명한 화가 에곤실레는 클림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비엔나 종합병원 씨앗실에서 그의 사체를 그리게 되지만 에곤실레도 28살에 스페인 독감으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에곤실레의 아내도 인증이었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끔찍히 아끼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 화가인 에밀실들러의 딸 알만실들러 동생의 처형 에밀리 플로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했고 그 결과 14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세상에 남겼다 합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 위대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